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코딩 환경 구축을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같이 설치해 볼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매크로의 아주 기본되는 필수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딩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에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나콘다3라는 프로그램을 받으면 자동으로 깔리거든요. 아나콘다3를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가준 다음에 여기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각자 사용한 OS를 먼저 선택을 해 준 다음에 파이썬 3.7 버전 중에 고르면 됩니다. 주로 파이썬 3 버전을 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면 되고 본인의 OS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을 해서 다운을 받아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미 제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파이썬 3.7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시작을 먼저 누른 다음에 주피터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뜨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보이는 이 화면은 어떠한 폴더의 내부입니다. 그 폴더가 어떤 폴더인고 하니 C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영어로는 users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폴더를 들어가면 본인의 컴퓨터 이름으로 된 폴더가 하나 더 있고 거기로 들어가면은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이 바로 이 파일들과 같습니다. 즉 이 폴더가 아까 보여드린 폴더의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작업 환경에서 파일을 생성하고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 폴더 안에 파일들이 점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폴더를 잘 기억해 놔야겠죠. 그러면 각설하고 코딩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New 버튼을 눌러서 파이썬 3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록색 칸 안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하고 Shift-Enter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코드가 실행됩니다.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A라는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고 B라는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Shift-Enter를 누르면 A는 1이다. B는 1이다. 라고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컴퓨터가 거기다가 대답할 건 없겠죠. A는 1이구나. B는 1이구나. 컴퓨터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냐? 라고 하면은 2라고 대답을 해 주네요. 그러면 A 빼기 B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0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코딩을 성공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하면서 노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한 파이썬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 기능만 알아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집합과 개념이 유사한데 순서가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다가 요소를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쉼표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형태는 이렇게 빈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숫자 문자 혹은 숫자 문자가 섞인 형태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인데 리스트의 요소를 뽑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뽑느냐 a 다음에 대괄호를 넣어서 몇 번째 있는 요소를 뽑을 건지 적어주면 되는 것인데요. 파이썬의 경우 숫자를 0부터 세기 때문에 a 대괄호 0이라고 하면 a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뽑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a 0으로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요소인 1이 나오는 것이고요. a 2라고 한다면 세 번째 요소인 3이 나오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이 돼서 정답은 4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덱싱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일단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입력되는 변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떠한 조작을 해서 결과값을 내는 구조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def define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명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써주고 colon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어서 한 줄을 띄어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어떤 조작을 할 건지 쭉 적어줘서 결과값을 뽑게 되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보면 어떠한 두 변수를 더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add가 되겠고요. 이런 a, b 변수를 넣어서 a 플러스 b 값을 리턴한다 반환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리턴을 써주지 않으면 결과값이 밖으로 안 빠집니다. 꼭 써줘야겠죠. 실제로 응용한 사례를 보면 a에다가 3을 집어넣고 b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c는 a, b를 add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다라고 적어주겠고요. 그래서 c를 프린트해보면 3 플러스 4인 7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간단하게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구조로 알아보겠습니다. for 다음에 매개변수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list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list 다음에는 함수에서 썼던 것처럼 colon을 넣고 한줄 띄어쓰고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할 명령들을 쭉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test list라는 list는 요소가 1, 2, 3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포문을 작성하면 매개변수 안에다가 test list를 넣는 반복문이 되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반복문은 test list의 첫 번째 요소가 i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는 이때 1이라는 문자열이 되겠고요. print i는 1을 프린트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이 프린트 되고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test list의 두 번째 요소인 2가 i로 들어가서 print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에서는 test list의 세 번째 요소가 i로 들어가서 print 3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면서 수많은 포문을 쓸 것이기 때문에 점차 복잡한 포문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도 포문과 같이 반복문에 속하는데요. 좀 방법이 다릅니다. while문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while 뒤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밑에 따라오는 명령들을 주구장차 실행해주게 되는 그런 반복문이고요. 이 while문은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i라는 변수를 먼저 0으로 선언을 해주고 while 뒤에 조건을 넣어줍니다. 어떤 조건을 넣어볼까요? i가 10보다 작을 때 i를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무한으로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i가 0인데 어떠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보다 항상 작겠죠. 그래서 항상 반복돼서 무한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이 뒤에다가 반복될 때마다 i가 1씩 커지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i가 0부터 프린트 되다가 10이 되는 순간부터 while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f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은 조건문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명령들을 쭉 수행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if 다음에 어떠한 조건을 집어넣고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행할 명령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할 명령은 else를 붙여줘서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이것도 코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먹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a가 1이고 b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문을 만들 거냐면 a와 b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 보는 그런 조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if 다음에 a와 b가 같다면 여기서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는 표시를 두 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야 같은 것을 판단하는 연산자가 되고요. a가 b와 같다면 print 같다 를 프린트하게 해주고 else를 써서 같지 않다면 다르다 라고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실행해 보면 같다고 잘 표시를 해주네요. 여기서 a를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if 조건문도 손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파이썬 매크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봤던 사이트인 점프 투 파이썬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 말고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리스트 함수 이런 것도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을 대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매크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